포항 제철소에서 50년 전 처음 쇳물을 쏟아낸 6월 9일, 바로 오늘은 철의 날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 선조들의 핏값인 대일 청구권으로 짓는 제철소이니만큼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고로에 불을 붙이며 고 박태준 포스코그룹 명예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우리 손으로 만든 철은 대한민국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죠. 정규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작업복과 작업모를 쓴 근로자들이 올림픽 개막식처럼 불꽃을 전달하고 일본 배상금이 기반이 된 포항 제철소 제1고로에 점화됩니다. 고로가 가동된 하루 뒤인 1973년 6월 9일, 정확히 반세기 전 대한민국이 생산한 첫 쇳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1고로 주상에 최초의 쇳물이 용암처럼 터져나오자 반격의 만세소리가 영일만을 뒤흔들어. 포항 제철소가 지난해까지 생산한 철은 무려 5억 5천 295만 톤. 현재 모두 8기의 고로가 운영 중인데, 첫 쇳물의 주인공 제1고로는 자동차 5천 5백 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쇳물을 쏟아낸 뒤 수명이 다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첫 승용차 포니가 나왔고, 현대중고급은 포항 제철 철판을 사용해 첫 대형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쇳물 생산 50년 동안 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조선 건조량은 650배, 자동차 생산은 150배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탄소 배출 없는 철강 생산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2026년부터 수소와 전기로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